기억해,ren já! 마지막 날! 신인 딱 acho. 오늘 드디어 제 개인 신영아 prescribed! 최대한 컨디션 좋겠다! 여러분 오늘 사실 미스터에서 아 너무 맘에 드려요 뭐야 너무 예쁘다 오늘 사진 또 많이 찍을게요 방안 되게 힙한 언니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다 미니 너무 외국인 같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현진 사람 빨리 스태프라이케오 마디카 스태프라이케오 여러분 슈화 케이 오랜만이다 요 너무 무거운 이렇게 어두운 거야? 이렇게 어두운 거야? 미니시의 위상 아주 제 스타일이거든요 아 머리도 제 스타일이거든요 하실래요? 네 하실게요 선생님 추아가 하시겠습니다 태국으로서 이렇게 더운 날씨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? 네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저는 한 30 몇 도는 괜찮거든요 한 40 이상은 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요 우리는 집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저희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요 아 그럼 더위 해결하는 방법 없네요? 네 없습니다 염색한 거 기분 어때? 솔직히 처음에 엄청 거련됐어 나도 나 원래 여름이니까 약간 밝은 색깔 더 하고 싶었거든 원래 은발이었어 아하 근데 건물에 머리 했으면 좋겠대 난 다 예쁘지 나는 근데 내가 검사 많이 했지 왜냐면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고 보이고 싶은데 근데? 근데? 하고 보더니 어때? 예뻐? 너무 예쁜 거 같아 응 너무 오래 만져서 예쁘고 너무 오래 만져서 예쁘고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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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려지 어른 없는 척 또 널 걸어 소리 칠 거야 여러분! 이거! 아니야 더 크게! 오늘 웬만하면 다 안 걷을 거라고 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딱 이런 티셔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일은 마이크를 써도 되는 거야? 이거 신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 날이 와버렸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저 야외에서 찍는 건 살짝 덥지만 엄청 덥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훨씬 재밌어요 세트 이런 것보다는 너무 놀면서 하는 느낌 여기는 땡구마 이런 거 시킬 수 있지 않아요 땡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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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차 여기 차 있는데 번호가 우리 생일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차 99년 93일 여기는 슈아 차 너 뭐야? 나 너무 예쁘죠? 봐봐 나 너무 예쁘죠? 봐봐 운전 잘하는 사람만? 혼자 할 수 있는 차예요 코연이 거 BMW 나 왜 이거야? 나 제일 조그만 거 아님? 볼 만있습니다 볼 만있습니다 볼 만있습니다 여기 여기 미안하니까 초록색이네 뭐야? 뭐야? 없어 이제 어? 또 있어 나 귀여운 차오르는 멋있는 차 갖고 싶다고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나 라이저패에 정신이 내자 햇빛이 또 왜 나온 거야? 방금 없었잖아 하나 둘 둘 쭈 쭈 쭈 하나 둘 둘 쭈 쭈 쭈 미친 소리 같지만 난 네게 반했어 아 아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언니 언니만 봤잖아 아니 여긴대 미니언님 아 그래 아 그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미친 소리 같지만 넌 내게 반했어 컴버 센버 센버 웨딩 웨딩 미친 소리 같지만 넌 내게 반했어 오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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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런 사람이야 아 미친 소리 같지만 난 네게 반했어 오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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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만 내게 반했어 이 화면까지 할까요? 네, 이거는 OK입니다! OK입니다! 이제 저희가 아직 만날 때 입술을... 터치 OK? 이렇게 했는데 OK!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, 잡힌다! 이 화면 없는 거! 아, 좋다! 컷! 와, 나이스! 좋습니다! 다 왔다! 손톱으로 긁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배우님께서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멀었어요 이거 불러 보니까 가까워 보이네 실제로 되게 멀리 뽀뽀해 저 혼자 뽀뽀했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뽀뽀해 보이네 진짜 근데 쭉 떠도 오늘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요 한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연기할 때 이렇게 걸리는 것도 연결이 중요하죠 저희 뮤비 때는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뮤지컬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씬이 많아가지고 참 좋으면서도 너무 흥미든 해요 계속 함께해야만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더워요 어제보다 오늘도 덥고 그제보다 오늘도 더워요 계속 덥다고 생각했는데 더 역대급으로 더워요, 그죠? 아니 더워서 아무 정신도 없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잘 모르겠네 끄지요 아까 우리 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거 아니에요 됐다 됐다 됐습니다 나 어떻게 주지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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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완전 잘 맞았다 이거는 왜 니? 저는 처음이야 우리 이거 좀 성장했어 이거만 써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게 뭐지? 이거 내가 말하는 땡공판이야 그거 넣었어 이거 아 진짜?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거만 기다렸어요 땡공판 빅사이즈 점포 사이즈 나 이건 기다렸지 나 이게 이거 보다 좀 더 이상 더 더 나은다 그치 너무 더 나은 것 같은데 마시니 님이 포즈 못해 빠어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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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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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여기 오락하려고 했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네버랜드가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는데... 우리 이번에 다 같이 다섯 명 있는 장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. 맞아, 이거 거의 단체야. 대박이거 뭔지 알아? 미연이 갔거든. 최후 이상하지 않아. 우리 마이키에서 이상하지 않아. 안녕. 클라스 많이 타려주세요. 바이바이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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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